청주 청원 통합의 상징으로 추진되고 있는 통합시청사 건립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건축 면적이 인구 기준을 초과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어겼기 때문인데 시청사가 언제 지어질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내년 3월 첫 삽을 뜨려던 청주시 신청사 건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청주시가 제출한 신청사 건립 면적이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을 초과했고 사업비 또한 천억 원이나 늘어나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공유재산법 시행 영상 인구 90만 명 미만 도시는 청사 건축 면적이 2만 214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인구 86만의 청주시가 제출한 면적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기준보다 많은 2만 8천 제곱미터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청주시는 지난 6월 도로사업본부 등 13개과를 신청사에 추가해 행안부의 투자 심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행안부는 당시 신청사 면적 기준을 초과한 청주시에 공유재산 법령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2단계 심사를 받도록 했지만 이를 또 한 번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시는 신청사가 준공될 시기에 인구 증가분을 기준으로 삼았고 신청사 건축구조상 공용 부분이 많은 만큼 이를 고려한 행안부의 판단을 기다렸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지난 4개월간 청사 면적 기준을 준수하라는 조건을 맞추지 못한 청주시는 내년 2월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청주의 랜드마크로 계획된 통합시청사의 내년 3월 착공이 불투명해지면서 청주시의 행정신뢰마저 추락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